이 엠버 반사각은요 70도 광과 집중된 빛으로 약 30% 바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부를 보시면 엠버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반사각이랑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버엔스 타입으로 대부분 스트로버와 조명의 사용이 가능하며 풀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가시인데 30% 바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이 타입이 내부에 다중 미러 반사판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한 효과는 당연히 직접 보셔야 알겠죠 네 이렇게 반사각 하나로도 같은 조명에서 다른 광량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반사각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네 저희 다함께 호러스 베노 파워 리플렉터 엠버 반사각으로 저희 조명을 업그레이드 시켜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